성욕이 넘치는 여자들의 특징 성욕이 넘치는 여자들의 특징 이런 걸 이야기 하셨는데 요번에 남자! 성욕이 넘치는 남자들의 특징 뭐가 있어요? 남자분들 같은 경우 코가 크면은 뭐 그게 어떻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센 걸 얘기하는 거잖아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? 코가 크면 뭐가 세요? 크다고 센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코가 크면 뭐가 세다? 아니 그게 크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크기를 얘기하니까 센 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? 그거는 센지 사주를 봐야 알죠 사주를 보면 나오는데 6월달 5월달 통계적으로 볼 때 5월달 6월달 7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센 편이에요 사주상으로 보면 이게 더울 때잖아요 열기가 많을 때 자기 그리고 사주에 뜨거운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센 편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센 사람들은 남자분들은요 하늘에서 이렇게 뚫어 자라봐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 오든지 새로운 여자를 보면 말이 많아져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이 많아지고 말이 없던 사람도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훑어보거나 45도로 보거나 이게 있으면 남자분들은 정면으로? 정면으로 뚫어지게 보고 그 여자의 눈을 뚫어지게 보고 엄청 그걸 밝히는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다 찾아봐요 또 다른 특징은? 아 그리고 이 손 중에서요 엄지손가락이 유별나게 커요 엄청나게 다른 손가락의 전체적인 굵기를 위해서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이게 엄청나게 여기만 좀 유별나게 크면서 여기 손톱이 약간 올라가 있어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오 이렇게 뒤집히시는데? 센가봐 좀 이렇게 밝히시는 분들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보니까 손이 좀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오오 또 다른 거 없어요? 또 다른 거 어 지구력이 강한 사람 운동선수 세? 네 달리기 많이 하고 허벅지 굵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서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세거든요 오오 이미 하체가 기본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시다보니까 많이 밝히게 되고 많이 좋아하시겠죠? 그게 남자들의 특징이다? 네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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